안녕하십니까 강원국 입니다 오늘도 또 고상한 논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모멘텀의 오묘한 세계 시리즈 9번 탄 인데요 음 이 제목은 투자 전략들도 모멘텀을 따른다 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만든 곳은 aqr 제가 좋아하는 aqr 저 캐치펀드 중에서 이 퀀트 전략으로 가장 유명한 aqr 입니다 그 논문 이름은 팩터 모멘텀 에브리웨어 라는 거고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 이 제목을 보면요 이 aqr 에서 10년 전에 2008년인가 9년에 밸류 앱 모멘텀 에브리웨어 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 해 그때 재미있는 논문 있었지 패러디 해보자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음 보시면요 지금까지 강원국이 가르쳐 준 전략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저 퍼 저 pb 아부터 해가지고 뭐 모멘텀도 있고 절대 모멘텀도 있고 상대 모멘텀도 있고 별의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제 복잡하죠 아 그 수많은 전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라고 고민이 따를 텐데요 그 이 논문의 요약은 바로 그겁니다 그 최근 잘 먹힌 전략들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전략 두 개를 한번 들어보죠 뭐 저 pbr 그 가치 투자 전략이죠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모멘텀 전략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사라 이 두 개는 상반되는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봅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저 pbr 가 모멘텀 전략보다 훨씬 더 잘 먹혔네 하면은 다음 달에도 그 저 pbr에 내 돈을 넣는 겁니다 반대로 수익을 딱 봐가지고 어 최근 한 달 동안에 모멘텀이 기가 막히게 잘 먹혔고 저 pbr 전략 이게 꽝이잖아 하면은 저 pbr에서 돈을 빼고 모멘텀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와 엄청 재밌다 인사이트가 있네 끄떡끄떡 했고요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논문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논문이라서 저도 좀 이해하는 좀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그 aql에서 그 에스네스나 머스코위츠 뭐 이런 분들은 그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논문을 쓰신 분들은 굽차와 켈리 aql에서 처음 들은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가들은 말입니다 논문을 쓸 때도 아주 간단같다 심플하게 핵심만 집어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쓰는 반면 이런 듣보잡들은 자기네들의 지적 허용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듣보잡이라는 것을 그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쓰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읽어 가지고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영상 46번엔 주식투자 10개 명이라는 걸 했는데 다 외우셨죠 여러분 그죠 1부터 10까지 다 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못 외우셨다고요 허허 거기 6개 명 중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투자전략의 수익은 기란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오를 때 왕창 빠바바바받 오르다가 또 몇 달 또는 1년 동안 부진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란처럼 빠바바바바받 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바로 이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부분 전략의 수익은 기란형이라는 것은 저는 보통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 경험을 수치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65개의 투자전략 뭐 팩터라고도 하죠 를 분석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는 팩터들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한 것은 전략에서 상위 30% 주식을 매수하고 하위 30% 주식을 공매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PBA 전략을 했다 하면은 그 한국에서 예를 들면 주식이 2000개가 있으면은 그 PBA가 가장 낮은 600개 주식을 매수하고 PBA가 가장 높은 600개 주식을 공매도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이분들이 뭐 선택한 그 계산한 전략들 중에서는 뭐 밸류 전략들 저 PBA 이런 것도 있었고 우량주 전략 그러니까 뭐 수익률보다는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ROE가 높았냐 ROA가 높았냐 뭐 GPA가 높았냐 이런 것도 해봤고 베이터 같은 걸 봤고 자산 성장이 높냐 낮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팩터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늘 하는 베이터 변동성도 빠지지 않았고요 기타 팩터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65개를 해봤고 이분들은 미국뿐만 돌리지 않고 글로벌 시장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거는 세계 추체라고 합니다 지들 두 장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일단 흥미로운 거는 그 65개 전략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그런 팩터들 그런 전략들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아 얘네들이 좀 논문이 유저 프렌드리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냈는데 거기 보면 뭐 BAB, MOM12, 인드봄, EP, CP, SP 둘이 찍히기 뭔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로 전략들이 초과수익이 5%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BAB 전략에서 BAB가 가장 높은 주식 30%를 매수하고 BAB가 낮은 주식 30%를 공매도 했으면은 연평균 초과수익이 5% 이상 낮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풀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30에서 31페이지에 이 전략들이 무엇인가 설명을 했어요 BAB는 지난번에도 설명한 저 베이타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베이타 주식을 사고 고 베이타 주식을 매도했으면은 초과수익이 9.7% 샤프지수가 0.9% 미국에서 50년동안 가장 잘 먹힌 전략이었습니다 MOM12도 우리가 아는 전략이에요 최근 12개월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매수 많이 떨어지거나 안 오른 주식을 공매도로 하면은 초과수익 8.5% 샤프지수 0.61 인드몸은 처음 들으셨을텐데 이거는 그 모멘텀을 산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예를 들면 산업이 25개 있다고 치면은 뭐 그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최근 1년동안에 수익이 가장 높았던 그 산업 ETF 8개의 매수 그리고 가장 산업의 수익이 안 좋았던 그런 산업 ETF 8개를 공매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과수익 7% 나오고요 CPEP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PCR, PER인데 한마디로 PCR, PER가 낮은 주식을 사고 PCR, PER가 높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썼어도 초과수익 5%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65개 전략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샤프지수가 0.8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65개 전략에서 보는 겁니다 절대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PBA 전략을 해가지고 PBA가 낮은 주식을 매수하고 PBA가 높은 주식을 공매도 했어 그렇게 하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가 나왔네 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도 이 전략을 계속 배팅을 할 거야 하는 거고 어 이 전략을 쓰니까 그 PBA 주식의 수익이 저 PBA 주식의 수익보다 더 높게 나왔네 전략이 망했네 그럼 다음 달에 나 이거 안 해 이게 이제 절대 모멘텀 개념이죠 다시 한 번 그 전략을 통해가지고 지난달에 수익이 났다 하면은 다음 달에도 이 전략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전략을 써가지고 수익이 안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 달에는 패스하는 거죠 이게 절대 모멘텀인데 그런 식으로 65개 전략을 전부 다 돌였다고 하면은 샤프 지수가 0.8 리스크 대비 수익이 0.8로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샤프 지수가 0.3에서 0.4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절대 모멘텀 이게 굉장히 잘 통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지난달 전략이 통했네 가보자 어 지난달 전략이 망했네 꺼져 그 현금 보유하겠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61개 전략 중에서 47개 전략에는 그 통기적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한 달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한 달뿐만 아니라 다른 개월도 먹힙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밑에 1,1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65개 전략 최근 한 달을 보고 아 오케이 최근 한 달 수익이 좋았네 그럼 다음 달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전략의 초과 수익이 총 10%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한 달이 아니라 1,3,1,6,1,12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봐도 초과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월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어 내가 저 PBA 전략을 해가지고 저 PBA 주식을 매수하고 고 PBA 주식을 공매도를 했어 그런데 그 전략엔 최근 12개월 수익을 보니까 플러스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다음 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 내가 1년 동안 돌렸는데 저 PBA 전략의 수익이 완전 구리네 오케이 그럼 내가 다음 한 달 동안 안 해 인마 이게 이제 12개월 개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을 보고 다음 한 달을 선택하는 게 12개월을 보고 한 달을 선택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렇지 글로벌 시장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략 상대 모멘텀도 통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략이 60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상위 50% 전략에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하위 50% 전략은 공매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꽤 잘 먹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 50% 매수 공매도는 좀 루즈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략이 60개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최근 한 달 수익을 보고 뭐 예를 들면 톱10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60개 전략이 있는데 어? 어떤 10개 전략이 최근 한 달에 가장 잘 먹혔지? 저는 그럼 그걸 들어갈 것 같지? 톱30위 매수 하위 30위 공매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톱10 매수를 했다 60개 전략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개를 매수했다 하면은 이게 바로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 전략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맨 밑에 초록색이 뭐냐면은 미국의 주식 수익률입니다 주식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게 이제 초록색이고 보시면 70년대와 그 2008년 뭐 2000년 이때 수익이 매우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식 시장이 깨지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보라돌이는 뭐냐면은 보라돌이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수익이 높았던 산업을 매수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던 산업을 공매도 하는 이제 그런 인드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빨간색은 전략의 상대 모멘텀 근데 기준이 12개월 이렇게 돌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포시자가 뭐냐면은 전략 절대 모멘텀 근데 기준은 한 달 한마디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어? 이 전략이 잘 먹혔네 그러니까 수익이 플러스네 오케이 그럼 다음 달에도 들어가겠어 어? 최근 한 달 동안에 전략의 수익이 마이너스네 그럼 다음 한 달에 쉬자 이 전략이 가장 잘 먹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제시장을 보면요 그 62개 전략을 했어요 나머지 3개 전략은 데이터가 없었나 보죠 이 중에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우승한 3개 전략은 몸 12, 막스레트, 인드봄 전략인데요 몸 12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을 매수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공매도 하는 그 전략이죠 미국에서도 잘 통했고 막스레트 전략은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동안 수익을 분석하면은 하루에 가장 많이 오른 날에는 예를 들면 5%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반면 계좌주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동안에 뭐 이제 가장 최고로 많이 오른 날이 25%, 30% 오른 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상학자가 30%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장 많이 오른 날에 가장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주식의 수익이 그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막스레트 전략의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같이 근엄하게 가장 많이 뛴 날에도 뭐 3%, 4%밖에 안 뛰었다라는 이런 주식들이 미래 수익이 좋다는 겁니다 반면 계좌주들은 촐딱스럽게 하루에도 뭐 30% 팡 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계좌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들의 미래 수익이 안 좋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 전략이 국제시장에는 매우 잘 먹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드범 전략은 이미 알고 있죠 강한 산업을 사고 약한 사람을 공매도 하는 그 전략입니다 이 그 막스레트 전략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조만간 또 한번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듣보자 교수의 2011년에 발표한 그런 전략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래서 글로벌 전략 절대 모멘텀을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거죠 어? 지난달에 내 이 전략의 수익이 플러스였네 오케이 그럼 다음 달로 들어가보자 어? 지난달에 전략의 수익이 마이너스였네 그럼 다음 달에 패스 이 전략이죠 그걸 했으면은 샤프지수가 글로벌 시장 그 60개 전략을 똑같이 이렇게 다 돌렸으면은 샤프지수가 0.7 글로벌 시장의 샤프지수는 제가 알기론 0.2인가 0.2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61개 전략 중에서 55개는 이 전략이 통했으며 그중에 22개 전략에는 통기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계속 한 달을 강조하긴 하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은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써도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전략의 최근 1년 수익이 플러스였네 들어가자 어? 내 전략의 수익이 최근 1년 동안의 마이너스였네 빼자 이렇게 해서도 수익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동문이 사실 조금 난해했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에서 마음껏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들로 모멘텀을 따른다 요약 플러스 실전 제한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식시장에 모멘텀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모멘텀도 있고 상대 모멘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지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략 자체에도 그 모멘텀이 통합니다 와우! 저 PBO 전략이 지난달 엄청 잘 먹혔네 하면은 이번 달에도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우! 저 PBO 전략 오우 쉣! 지난달 완전 망했네 하면은 이번 달에도 또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전략 자체에도 모멘텀이 통한다라는 거 모멘텀 기준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가장 좋았는데 국제시장인 경우에는 한 달, 석 달, 6개월, 12개월이 대충 다 비슷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 도대체 60개 전략이 무엇이고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 나는 어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실텐데 뭐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전략들을 카피한 스마트 베이터 ETF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밸류, 퀄리티, 모멘텀, 저변동 이거를 다 컴보한 그런 스마트 베이터 ETF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 한 달 또는 석 달의 수익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 ETF가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잘 나갔네 오케이 그러면 유고 그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 모멘텀을 따르면 한국 모멘텀 ETF를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수익이 X 같네 그러면 이번 달에는 패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스마트 베이터 ETF를 가지고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논문이랑 그대로 똑같이 하면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맨날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 스마트 베이터 ETF들은 유동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사고 파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3개월에 한 번 마무리 늦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리밸레싱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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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